조금 특별해요. 보통 엄마 나 저 한 100만원만 줘.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냥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100만원 줘 이러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미친나 이러지. 미친나. 미친나. 뭐 걔네들 얘기 다 하시고요. 그냥. 근데 일단 대한민국 우리 엄마들은 일단 이것이 어디다 쓰려고. 100만원 주면은 그거 어디다 쓰려고. 이것만 좀 모르겠어요. 유태인들은 그냥 절대 어디다 쓰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 이거 언제까지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 나 저 다음 주까지 필요한데요? 이러면 다음 주? 글쎄 네 실력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다음 주까지 필요해서 다음 주까지 100만원. 이라고 할 줄 알았고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쪽에 따라서 60만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쪽으로 가는 주체의 한 장소가 보이는 그것이 어떤 일을 하죠? 이07년의 끝에 지니깐 이런 게 없을까? 엄마가 보관해서 반지나서 투자의 숙소는 잘 부르기가 좋습니다. 아니, 이게 안쪽으로 가는 것. 이 사람이 안내하는 것, 이 건네는 당연히 lun안을 가고 있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바닷가 앞이라. 바람이 차고 마. 바닷가 앞이라 차. 바닷가 앞이라. 온라인에게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온라인에게 이쁘다. 이리와 다른 동생을 Pride-1932로 명령하는. 이리와 함께 이리와 함께 출하하. 바로 불꽝당, 한 명의 가방과 내부 출발. 이 새 과도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새 과도를 선물하죠. 이 새 과도를 선물하셨습니다. 얘는 인사들의 과도를 선물합니다. 이 새 거에 있는 분이, 이 새овых 과도를 선물합니다. 아멘 이 일은 이제 동일이 안 되겠지? 너무 싫어. 이 일은 한지가 아닌 것 같아. 짱. 집에 있어 오늘도. 고마워. 야 우리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센스. 근데 음식물 없잖아 우리. 그치? 음식물아. 그러니까. 음식물 없으니까 넘어가도 돼. 아이고. 와아. 온다이 비치. 온다이 비치 맞지? 이 배가 없으면 본인 줄 몰라. 여기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하지마. 온다이 비치. 온다이 비치. 온다이 비치입니다. 여기는. 온다이 비치. 온다이 비치. 온다이 비치. 온다이 비치. 온다이 비치. 온다이 비치. 온다얌샷 calendar called 온다이ир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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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은 이거 먹어요